샤방샤방 샤방샤방 이현철의 스타완소곡 안녕하십니까 이현철입니다 오늘 스타완소곡의 주인공은요 정말 봄하고 너무 잘 어울리시는 여자 연기자입니다 살랑 오 살랑 봄바람이 불어네요 살랑 투명한 느낌 그녀도 함께 오네 눈부신 그녀 한 지혜 제가 오늘 특별하게 봄꽃으로만 이루어진 꽃다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럼 직접 사신 거예요? 그럼요 진짜 여기 근처에요 확실히 미인들은 계절을 앞서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한지혜 씨 의상도 진짜 봄 분위기에다가 요즘 한지혜 씨 어떻게 지내세요? 네 저 요즘 드라마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허밍 개봉 홍보로 바쁜 게 보내고 있어요 허밍에서는 어떤 역할로 나오세요?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적극적인 활동적인 여자세요 한지혜 씨가 오늘 불러주실 특별히 이 곡을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? 제가 음치 연기를 너무 많이 해서 시청자분들께 음치라는 인식이 각인되어 버린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 어렵지만 난해한 이 곡을 들고 저도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짠 하고 나왔습니다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제가 살짝 이제 음의 탈출 이 세상에서 한 사람만 사랑하니 그 역시 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 거라다 하지만 너를 대신 해줄 수 있는 말 알아 진짜 쉽지 않은가거든요 전 제가 노래를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음치 연기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밤마다 촬영이 12시쯤에 끝났는데 12시 이후에 맨날 집에서 음치 노래를 연습한 거예요 매일 밤 큰 소리를 노래를 불렀더니 막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항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열심히 연습을 해서 가서 음치 연기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스태프분들이 너 진짜 네 실력이 그 정도 아니냐고 너 음치 정말 음치인데 연기가 아니지 않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난 정말 노래를 잘한다 음치가 아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정말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어서 불렀더니 다들 너무 실망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진지하게 지혜야 넌 어디 가서 노래 부르지 마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노래를 배우고 있어요 음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전문적인 노래 선생님에게 노래를 배우신다는 말씀이신가요? 네 버블 시스터즈의 김수현 언니한테 배운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어떤 목표가? 물랑무지나 아니면 시카고 같은 그런 뮤지컬 영화에 제가 춤추고 노래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하지만 그런 영화에 도전하기엔 너무 노래 실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네 노래를 배우게 됐어요 테크닉이 진짜 많이 필요한 그런 곡인데 네 자신 있으십니까? 아직은 조금 두렵고 자신 없기도 하지만 음치 극복기 네 그 성장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뮤지컬 배우 있냐? 네 네 네 열심히 한번 불러볼게요 네 뮤지컬 배우 네 뮤지컬 배우 네 뮤지컬 배우 kill 아 나중에 모델 Kurk 리 연주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전 이제 음치가 아니에요.